안녕하세요 열두작조천시 제자 예헌당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2021년 92년생 원숭이띠 운세 중에서 애정운, 연애운, 결혼운, 이별수 등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항상 좋은 부분만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운세라는 것이 항상 좋은 부분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좋은 부분 3가지와 좋지 않은 운세 3가지로 나누어서 총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만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체 사주로 신청풀이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연구와 월만으로 신청풀이를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거나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92년생 원숭이띠 운세 중에서 총 6가지 애정운, 연애운 등은 태어나 음료 5월 기준으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운세에 해당되는 3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혼이신 분들에게 결혼은 결혼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3월생, 11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아직 미혼이시거나 혹은 도시이신 분들 중에 2021년도에 결혼운이 있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신 분뿐만 아니라 혼자이신 분들도 모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2021년에 결혼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라도 서로 간의 궁합이나 결혼 날짜를 잘 잡으신다면 무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미혼이신 분들 중에 새로운 인연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4월생, 6월생, 11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 중에는 혼자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재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분들도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신 분들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인연수라고 해서 모두 좋은 인연수라고는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남녀간의 궁합이나 객괴는 두 집안의 조상들끼리의 합의가 될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전에 만났던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월생, 9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시 만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헤어질 때 좋지 않게 헤어진 분들의 경우에는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다시 만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직감하시겠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남녀 문제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좋지 않은 운때,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별이나 이혼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7월생, 8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이별수가, 이혼수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이별하는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편적으로는 심하게 싸운다거나 견제적인 문제나 성격의 차이 또는 다른 이유로 사이가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별수나 이혼수는 사실 당사자 간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쪽에서 보는 관점은 주상님들 간의 합의가 깨지는 경우나 두 사람 중 한 분 또는 두 분 모두 빙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단한 예방으로도 이별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이별, 이혼을 원치 않으신 분들은 저희 쪽에 계시는 분들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상대방의 외도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2월생, 12월생 여러분들입니다. 물론 만나는 분의 전체적인 사주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92년생 분들의 태어난 여행과 월만으로 풀이를 했을 때 만나는 분의 외도수가 있을 수 있는 시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외도만으로 이별이나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사주를 해결한다거나 또는 간단한 예방으로 상대방의 외도를 잡을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본인의 외도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8월생, 11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외도수가 있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여러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 시기라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가 외도로 이어져서 망실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혼이신 분들은 외도를 할 경우에 배우자나 다른 사람에게 발각이 돼서 망실수, 이혼으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행동에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2021년 92년생 원숭이띠 운세 중에서 애정은, 연애운에 대해서 여섯 가지로 나누어서 해당되시는 분들을 음력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린 애정은, 연애운은 태어난 연과 월만으로 신천풀이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전제사주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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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